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신이 한 5천만 년 나가버린 것 같은 그런 답장너, 그지같은 답장너 데리고 왔어요. 그럼 봅시다. 제목. 갑자기 현타가 와버린 예비샤 언니가 야! 너라면 이 결혼하겠냐? 이걸 자꾸 나한테 물어보니 이런 미친 답장너야 뭐야. 이 등신아 니가 결혼한다며. 해! 원제, 돈 사고 잘 치는 저희 오빠가 결혼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조금 있으면 결혼을 하는 미친 오빠를 한 명 두고 있는 평범한 여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예비샤 언니가 자꾸 저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야! 너라면 이 결혼하겠냐? 이걸 계속 물어보는데 아니 미친 답장너도 아니고 왜 나한테 자꾸 이러는 거야. 진짜 너무 힘들어서 다른 분들 의견이 듣고 싶어 글 써요. 일단 기본 상황부터 간단히 요약을 하자면 먼저 저희 오빠 나이 서른 둘이구요. 10년 전이죠. 20대 초반까지 연습생활을 했는데 그래요. 솔직히 되게 잘생겼어요. 그리고 키도 큽니다. 미남이죠. 그래도 데뷔를 하진 못했는데 진짜 큰 문제는 이거예요. 그 시절에 명품이랑 사치하는 거에 맛을 들여가지고 끝까지 정신 못 차리고 돈 사고를 크게 여러 번 쳤습니다. 또 쇼핑 중독으로 정신과를 다닌 이력이 있어요. 완치도 안 됐어요. 뭐 저도 저지만 저희 부모님들 정말 속 많이 썩으셨구요. 이 미친 오빠가 갑자기 결혼을 하겠다고 했을 때 정말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아니 일도 안 하는 놈이 무슨 결혼을 하겠다는 거냐. 그런 고통은 가족인 우리만 당해도 충분하다. 남의 집 딸내미 고생시킬 생각하지 말고 그냥 지금처럼 계속 너 혼자 살아라. 이러셨고 나중에 예비세 언니 그냥 지금부터는 언니라 부를게요. 이 언니가 인사를 왔을 때도 그랬어요. 숨기는 거 하나 없이 오빠의 모든 걸 다 솔직하게 말씀하셨고 안 된다고 만류를 하셨어요. 하지만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빠랑 이 언니가 상견례를 추진해버린 거예요. 결국 나가긴 나가셨는데 이때도 그래요. 저희 부모님은 숨기는 거 하나 없이 이 언니 부모님한테도 모든 걸 다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이고 정말 죄송합니다. 이 결혼 절대 시키면 안 됩니다. 이렇게요. 참고로 이 언니요. 굉장히 잘 사는 집 딸내미입니다. 게다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 자체도 굉장해요. 굳이 단점을 꼽으라면 외모가 조금 조금 딸리는데 물론 이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여하튼 뭐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도 하고 싶은 거고 세상에 단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면서 오빠의 그런 사치벽, 낭비벽 이런 건 본인이 알아서 다 감당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이 언니를 아이고 안된다 이러면서 강하게 말린 거예요. 아가씨 그러지 말고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이걸 꼭 말씀드리고 조언을 한번 구해봐요 이러면서 뜯어말린 건데 기어이 이 두 사람이 사고를 친 거죠. 상견례를 추진했던 거고요. 저희 부모님은 이 언니가 아이고 그 아가씨가 부모님한테 말씀을 안 드렸구나 이걸 아셨고 언니가 그랬어요. 와가지고 상견례 잡혔을 때 제발 오빠 이야기하지 말라고 울고불고 빌고 하더라도 하더라고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그냥 저희 부모님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분위기요? 당연히 개판 났죠. 당신들 표정 완전히 썩어버렸고요. 하긴 그래요. 상견례라고 나온 자리에서 이런 소리를 들었으니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솔직히 저는 상상도 안 돼요. 그렇게 그날 이후 양가 부모가 모두 함께 격렬히 반대를 했지만 그렇잖아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거기다 30대 성인 두 사람이 결혼하겠다고 죽도록 밀어붙이는데 이걸 누가 막겠어요? 어떻게 이겨?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게다가 이 사람들이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 알아서 한다니까. 참고로 언니 돈으로 모든 결혼 준비 중이고요. 저희 오빠는 돈 없어요. 대출비만 오지게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 깨털이죠. 이것도 저희 부모님이 막아준 게 이 정도예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현타가 온 건지 뭔지 얼마 전부터 계속 저한테 연락해가지고 상담을 빙자해서 사람을 정말 미친 듯이 계속 들들들 뽑가대요. 나라면 이 결혼을 할 거야? 이걸 계속 물어오는데 아니 이게 진짜 뭐야. 말이야 방구야 똥이야. 어쩌라고. 그래요. 오빠를 혈육이자 가족으로서 사랑하는 것과는 별개로 돈 사고 꾸준히 치는 걸 봐온 저로서는 당연히 오빠를 두둔하거나 편을 들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니 그게 그렇게 걱정되고 힘이 들면 결혼하지 마세요. 이건 안 하는 게 맞아요. 이렇게 단호하게 말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미친. 답정로도 아니고 아 근데 나는 돈 문제는 감당할 수 있을 것 같거든. 나 돈 잘 벌어. 또 나중에 물려받을 것도 되게 오지게 많고 이딴 소리를 해요. 그러면서 또 전화해가지고 너라면 이 결혼을 할 거야? 아까도 전화 걸어가지고 똑같은 그지같은 소리를 해대는데 와 이러다가 사람이 미쳐버릴 것 같아가지고 언니 자꾸 저한테 이러실 게 아니에요. 언니 부모님한테 상담을 하고 결정할 일입니다. 아 부탁이니까 앞으로 저한테 이런 연락하지 마세요. 이랬더니 모르는 줄 아세요? 아니 우리 이제 가족이 될 사이인데 아가씨 너무한 거 아니야? 그리고 동생 된 입장에서 자기 오빠 좋은 점 좀 말해주고 결혼 잘하는 거라고 응원해주면 안 되는 거야? 이 지랄? 허 이쯤 되니까 드는 생각이 그래요. 역시 사람은 끼리끼리구나. 이 여자도 오빠에 비해 만만치 않게 아니 어쩌면 오빠 이상으로 개또라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결혼이 어떻게 흘러갈지 너무 걱정되고 암담해요. 결혼을 하면 더 문제가 되는 게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은 오빠가 애를 낳고 얼마 안 돼서 이혼당하고 난 뒤에 손주라도 덜컥 떠넘기는 게 아닌지 벌써부터 걱정이 태산입니다. 저희 부모님 두 분 다 건강이 별로 안 좋으시거든요. 이러니 저도 너무 힘들어요. 어쩌면 좋을까요? 댓글 1번 경제력이 튼실한 남자는 찾아보면 의외로 많은데 키 크고 잘생긴 남자는 숫자가 너무 적죠. 거기다 경제력이 튼실하고 키 크고 잘생긴 남자는 그야말로 희귀종이라서 아무리 잘사는 집 딸내미라도 쉽게 넘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쓰니 예비새 언니가 자꾸 못 놓는 그 심정을 저는 이해합니다. 댓글 그렇지 능력 좋고 잘생긴 남자 희귀종 맞아요. 그런데 능력 좋고 이쁜 여자는 거의 멸종위기 아닌가? 2번 본인의 결정에 대한 확신이 필요해서 저러는 것 같아. 나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들 반대만 오지게 하니까 이런 내 결정이 내 착오가 아니라는 걸 듣고 싶은 거죠. 이걸 제대로 정의하자면 내가 잘 이끌어주면 바뀔 거야. 온다리잖아. 고쳐 쓸 수 있을 거야.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먹어봐야 아는 대가리가 꽃밭 그런 스타일입니다. 저러고 결혼해서 망하고 나면 왜 그때 더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냐. 같은 여자로서 내 인생 불쌍하지도 않았냐. 이 지랄 100% 한다. 3번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하다 보니까 현타가 오긴 왔는데 어떤 뭐랄까 오기? 지가 했단 말이 있으니까 그런 걸로 밀어붙이는 딱 그런 느낌이에요. 부모를 포함해가지고 세상 모두가 말리니까 그때는 세기의 사랑 같았는데 이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볼수록 개시궁창 같은 느낌이 낭낭한 거지. 헐 이거 자칫 잘못하면 쓴이가 몽땅 다 뒤집어 쓸 수도 있겠네요. 자꾸 전화 지나면 여자 부모한테 연락을 하세요. 이거는 세상 누가 봐도 필경 반드시 깨질 결혼입니다. 그러니 쓴이 가족의 의사를 확실히 전해야 돼요. 안 그랬다가 나중에 개소리 듣고 원망 듣고 난리 날 거라고. 댓글 깨지고 난 뒤에 온 식구가 쓴이 오빠한테 오지게 시달릴 것 같아요. 2번 뭐 그렇다 해도 쓴이가 적극적으로 뭔가를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뭐 그래봤자 자기 오빠 원망밖에 더듣겠어요? 그냥 그만해라. 나는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말이 없다. 아무리 가족이지만 우리 오빠 허물 다 이야기해줬으니까 이제 네가 결정을 해라. 이러고도 안되면 그냥 차단하세요. 5번 그래요. 원래 이렇게 극단적인 얼빠들이 있죠. 연습생 출신이 여동생이 인정할 정도로 잘생긴 데다가 키도 크면 여기서 쓴이가 아무리 뭐라 해도 오빠 포기 못할 거야. 부잣집 딸에다가 본인도 돈 잘 벌면 주변에 능력 있는 남자는 많겠죠. 근데 잘생기고 키 큰 남자가 그 자체도 드문데 거기에 돈까지 많으면 얼굴 못생긴 본인 따위는 절대 안 만나 줄 거라는 걸 스스로 자각하고 있다 이거야. 그래서 돈 사고 치는 게 유일한 단점이라 믿고 본인의 장점인 재력으로 그걸 커버해서 살아보겠다 이건데 사실 그래요. 돈 사고 치는 사람은 충동적이고 자제력이 없죠. 다방면으로 사고를 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액수도 커요. 그리고 이거 계산 안 되는 거 지능 문제이기도 하거든. 또 콩깍지 문제이기도 하고. 여하튼 이거 스니랑 스니 부모님이 말린다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 댓글처럼 그냥 단호하게 저는 말릴 만큼 말렸습니다. 이러고 나중에 딴소리 못하게 열심히 뜯어말린 그 증거나 남겨놓고 손 떼어 녹음을 해버려. 6번 그런데 나는 저 예비 새언니 능력이 진짜 부러워요. 저는 없는 집에다가 무능력한 딸내미라서 앞으로 인생 살아가면서 진짜 단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이 남자는 내가 먹여 살릴 거야. 이 말을 입 밖으로 한 번만 내뱉고 싶어요. 7번 그러니까 저 여자는 지금 스니한테 좋은 말도 듣고 싶고 핑계거리도 하나 마련해 놓고 그래서 저러는 거예요. 물론 이게 의도를 한 건지 아니면 본능인 건지 까지는 모르겠지만 결혼하고 나중에 어떤 그지 같은 문제라도 생기면 남 탓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겠다. 이거죠. 다음에 또 그러잖아요. 그럼 그냥 저는 두 사람의 결정을 존중하고 행복하길 바랍니다. 이 정도로 얘기하고 무시해버려요. 뭘 해도 안 돼. 그래요. 외모만 잘라면 만사 오케이인 사람이 실제로 많이 있죠. 네. 적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그냥 끼리끼리 잘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 스니는 신경 꺼버리고 거리두기나 열심히 하세요. 코로나 같은 것들이잖아. 10번 그러니까 그 언니는 스니 오빠 얼굴 뜯어먹고 살고 스니 오빠는 그 언니 돈 뜯어먹고 살고 잘 어울리는 것들이네. 잘 어울려. 실은 나도 저렇게 전 재산을 다 갖다 바칠 정도로 미친 사랑을 해본 적이 있어서 아는 건데요.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또 여기서 멈춰야 되는 것도 아는데도 절대 못 멈춰. 왜? 오직 나만이 이 사람의 전부고 나는 이 사람에게 맞춰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런데 그랬던 놈도 다섯 다리 걸친 거 알자마자 바로 끝내지더라고. 마음이 그냥 멈춰지더라고요. 아무 생각도 안 들고 어? 그럼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야? 이 인간은 내가 아니어도 잘 살잖아. 이런 느낌이랄까요? 여하튼 저 언니도 아직은 살만하니까 버팅기는 거지. 쓴이 오빠가 넘지 말아야 할 그런 선을 넘으면 그때 알아서 끝날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절대 안 끝나니까 쓴이는 나는 분명 우리 오빠에 대해 이야기했고 선택은 니들 몫이다. 이런 자세만 유지하면 됩니다. 상호 보안적이긴 하네요. 상호 보안적이긴 하네요. 여자는 남자 잘생긴 얼굴 뜯어먹고 남자는 돈 많은 여자 그 돈 뜯어먹고 그렇게 둘이 살면 되는데 문제는 이게 누가 봐도 뒤에 안 좋거든 끝이 그러면 문제가 어마어마해지죠. 애라도 낳아봐라. 그 상태에서 이혼해봐라. 이 남자 일도 안 하는데 이야 어질어질합니다. 쓴이 불쌍하네요. 부모님도 그렇고 아무튼 그래요. 힘내세요. 감사합니다.